네, 반갑습니다. 샤런노즈 마스터 최아름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애터미 PP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APPB, 이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애터미 PP예요, 이름이. 지금 그냥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자체는 우리가 애터미 회원번호 있죠, 여러분들? 회원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자모를 같이 애터미 회원번호 쓰는 것처럼 애터미 PP도 그렇게 로그인 계정이 그렇게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테스트 멤버라가지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화면이 뜨죠. 이거는 제가 사진을 넣은 거고 밑에 이렇게 제가 설정해가지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넣고 넣은 겁니다. 처음 화면이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지금 화면을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본인 거는 못해도 다른 분들 거 확인은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로그인이 된 상태라서 아까 전에처럼 제 얼굴이 떴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애터미 이너 콜라겐 하면서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메인 화면이. 그러면은 애터미 핫피플 그래서 이덕우 임페리얼님께 먼저 딱 뜨죠. 이거 지금 본사에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드록해서 내려보시면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 테스터로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올린 것들, 사진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사진을 클릭해서 봐도 되고 이덕우 임페리얼님께 궁금해.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보이죠? 이덕우 임페리얼님이 지금 아까 저도 메인 화면에 넣어놨는데 사진을. 이렇게 넣어놓으셔서 쭉 내리면은 지금 소통하고 있는 이덕우 임페리얼님들의 여러 가지 사진이 보이죠. 이렇게 사진들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네모 보이시나요? PPC 적혀 있죠. PPC, ALS, PPS. 퍼스널 플랫폼 소통하는. 그리고 ALS는 애터미 라이프 시나리오.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PPS는 퍼스널 플랫폼 쇼핑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활용을 하실 수 있냐면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예시를 들어보려고. 여러 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우리가 공유하면 볼 수가 있죠.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들어와서 어? 쇼름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보고 있어. 사진 밑에 보면 해모임 그림 조그맣게 보이시나요? 이거 클릭하면 해모임을 구매하는 코너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해모임이에요. 영상과 해모임에 대한 자료도 보이고 카트에 제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카트 보기 옆에 있죠. 그래서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뭐 APP로 넘어오던지 APP 비해서 이런 것들을 보다가 어? 이 사람 해모임이 좋다고 하네? 이거 사볼까? 해서 들어가서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포인트는 나에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APP에는. 그렇게 바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링크가 바로 나오는 거죠. 구매하는 걸로. 되게 편하죠. 이렇게 바로 구매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아마 더 쉽게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품마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요. 제가 이번에는 우리 꼬맹이한테 옴모 왁스를 발라주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죠. 옴모 왁스가 너무 좋다고. 그리고 이게 정말 자연 유래 성분이라고 해서 되게 안전한 제품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꼬맹이한테 발라주고 여기 밑에다가 링크 걸어놓은 거 보이세요? 클릭하죠. 그러면 이거 구매하는 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사진을 올릴 때 사진 밑에다가 저희가 옴모를 검색해가지고 제가 링크를 넣었겠죠. 이렇게 넣어서 사진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로그인돼서 다른 거 할 수는 없지만요. 이거 이렇게 구경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여기 밑에 바가 이렇게 있죠. 홈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말풍선에 넘어가면은 또 이렇게 바로 작게 사진 쭉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클릭해가지고 구경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이름 어떻게 올리고 있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자동차 바퀴 같이 이거 인생 수레바퀴입니다. 자전거 바퀴 같은 모양이죠. 이거 인생 수레바퀴를 클릭하면은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인생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신 분들 계시죠? 김연수 임페리얼님도 있네요. 이런 거 이렇게 넘겨가면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클릭하면 방금 들어갔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옆에 쇼핑백 디자인이죠? 요거면 당연히 카트겠죠. 제가 담아놓은 카트예요. 요거는 내가 담아놓은 거예요. 다른 분들이 담아놓은 게 아니라 그리고 요거는 나의 프로필로 넘어가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 APP를 보고 들어와가지고 주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실적을 제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우측으로 내가 지정을 해놓은 사람들의 포인트를 내가 내 마음대로 좌측 우측에다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비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따로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 회원 번호로 적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APPB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위에는 들어오지만 내 파트너의 하위에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회원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구매하시면 안 돼요. 내 파트너한테 포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무한 단계로 누적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무한 단계 누적이 아닌 회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렇게 한번 오늘 제가 요까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